이전 시간에는 마우스의 x, y 좌표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와서 이런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입력 장치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르게 동작하게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마우스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클릭을 했다, 키보드의 경우에는 어떤 키를 눌렀다 또 웹캠과 같은 곳에서는 움직였다 이러한 것들이 사건이죠 바로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서 그에 따른 처리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화면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mouse is pressured라고 하는 변수가 있거든요 이 변수는 뭔지 한번 볼까요? 콘솔로그를 통해서 저 변수가 어떤 값을 만드는지를 보겠습니다 얘는 현재 false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있어요 즉, 마우스가 눌러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 어떻게 돼요? true가 뜨고 있죠? 즉, 마우스가 눌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컴퓨터가 true다, 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마우스를 떼면 그렇지 않다, 거짓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마우스 is pressured 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은 참인 true, 거짓인 false 둘 중에 하나가 오는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제가 만약에 마우스 is pressured의 값이 true라면 배경 색을 설정한다 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요 자, 이것과 똑같은 코드는 뭐냐 만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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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f라는 것은 조건문인데요 조건문의 이 값으로는 true나 false가 와요 그래서 얘가 true일 때 여기 있는 중괄호의 값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 코드가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background 라고 해서 222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숫자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 클릭하니까 어때요? background가 설정되면서 기존에 그려졌던 것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입력 장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캡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런 조건문을 통해서 자, 우리 효과를 조금 더 멋있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background를 그냥 회색이 아니라 랜덤한 컬러로 지정하면 더 멋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랜덤 255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0부터 255가 올 것이고 두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 세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제가 클릭할 때마다 어때요? 색깔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랜덤하게 바뀌죠? 그리고 클릭을 안 했을 때 mouse-age-press-d가 false가 되면서 저 조건문이 실행이 안 되니까 거기서 색상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mouse-age-press-d라고 하는 저 변수와 조건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건 이벤트라는 것을 캡처하신 건데요 저런 방법 말고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문서에서 mouse-age-press-d와 비슷한 이름 mouse-press-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저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mouse-press-d 그리고 이 함수에다가 background 값을 저 함수 안에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는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면 실행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전과 비슷하게 클릭할 때 즉, mouse-age-press-d가 되었을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전의 이 코드와 차이점은 얘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 드로우가 계속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mouse-age-press-d는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껌뻑거리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껌뻑거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실행하고 싶다면 mouse-press-d라고 하는 약속된 함수를 구현하는 걸 통해서 이벤트를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함수로 작업을 하게 되면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넣다 보면 드로우 함수가 너무 커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mouse-press-d라고 하는 함수로 빼게 되면 더 잘 정리된 코드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저것도 좋은 접근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P5JS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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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